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약기만두 해볼게요. 약기만두라는 말을 전 어렸을 때 썼어요. 약기만두 맛있죠. 근데 요새는 안쓰죠. 제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도 약기만두라고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다행이죠. 왜냐하면 이게 일본말이거든요. 일본말. 일본말. 약기만두, 약기만두 둘다 틀리죠.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씁니까? 그렇죠. 군만두죠. 약기는 구다. 구다. 그런 뜻입니다. 약기. 약기. 약기는 군다는 거예요. 구운 거. 이렇게 굳는 거. 그러니까 군만두. 군만두로 써죠. 요새는 다 군만두로 써서 다행인데 옛날에 약기만두 써졌어요. 옛날 사람들 다 이거 썼습니다. 근데 이제는 쓰지 말자고요. 2018년도. 애도 쓰시는 분 있으면 쓰지 마세요. 그냥 군만두 써주면 되지 않습니까? 아셨죠? 안녕.